시두야 이게 얼마 만이야 거의 한 달 만에 보내 시두 가서 먹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시두 시두 막아 막아 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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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안져도 막아 집 다 치웠는데 왔네 사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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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져만 차연아 차연아 아 u 미안해 차연아 땡이라고 있었어 차연아 아멘 자 Ai edi 아 자영아는 어디로 갔냐? 우리 자영아 추워서 어디 있었어? 가만히야 금비랑 있었어? 속에 숨어있네 가만히 여기서 먹어 너 자리 꽂혔어? 자영아 땡이도 오네 시도야 그래서 호동이가 안 따라왔구나 시도 왔어? 너 이마 또 찢어졌네 시도야 시도 시도 시도해 우리 벙꼬 아빠구나 길 건너편으로 가 너네 너네 길 건너편으로 가 여기 있지 말고 저 길 건너에 있어 여기로 길이 없어져서 완전 당황해하네 금비야 남현아 남현아 아이고 아이고 그 밑으로 들어왔어? 가서 먹어 너네 풀숲에서 잤어? 자영아 풀숲에서 나오네 자영아 먹어 땡이도 와서 먹어 금비는 어디 갔어? 금비 없어졌네 응? 금비는 일단 이쪽으로 집 해줬어요 금비도 지금 화나갖고 금비야 금비 먹어 화났어 집을 옮겨갖고 지금 화났어요 애들이 자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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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이 잘 있어? 호동아 호동아 호동이 왔어? 호동아 이리와 호동아 이리와 이거 먹어 somebody 사 You 헤헿 물 처리 마세요 얼음이야 소름 freke 비학 some pas sensitiv 빨간 downtime 까망이가 요새 조금 친해졌네 막 따라다니네 까망아 기다렸어 까망이? 까망이 먹어 내가 거기 안가니까 오는구나 공비 먹고 땡기 기다리다 먹어